호카이도 네무로에서의 지진이 어제 새벽에 발생된 이후로 지금 방송시간이 9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21분인데 아직 지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진이 발생된 이후로 과거 대지진을 보면 강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24시간 이상 지진이 발생을 안하는 횟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9월 3일에도 그랬습니다. 지진의 횟수가 줄어들다가 10일 정도 후에 큰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 4월에도 4월 25일에 지진 횟수가 한 두 번 정도 갑자기 딱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7, 8번, 최근에 보면 10번도 일어나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두 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4월 25일에도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진의 패턴이 동일본 대지진이나 과거 구멍오터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유사한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한 남미와 중미 쪽에 니카라가에서의 6.7의 강진, 그다음에 또 어디였죠? 멕시코에도 7.4의 강진이 있었죠. 이렇게 강진들, 호주에도 어제 5.9의 강진이 있었고요. 이렇게 남미 지진 이후에 일본의 지진이 멕시코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4 강진 이후에 한 10일 정도 후였죠. 일본에서 또 강진이 어디였죠? 도카이 쪽에, 동해쪽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6.2 인가 온가 그랬죠. 이렇게 일본의 지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남미 지역, 특히 브레고리 지역들과 중미, 그다음에 남태평양 쪽에 바누아뚜라든지 통가, 휴지, 뉴질랜드, 사모아, 솔로몬, 파피아닉이니 이쪽에 강진들이 최근 계속, 최근에 통가와 바누아뚜에서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5점대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에 역시 계속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물론 기후연에서의 계속된 군발 지진도 걱정이지만 지금 이렇게 과거 대지진과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큰 걱정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호카이도 쪽에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경고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네모로에서 4.2의 지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에도 호카이도와 가까운 데서 쿠릴렬도에서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쿠릴렬도의 9월 21일 6.5의 강진 이후로 네모로에서, 호카이도 네모로에서 또 하루 뒤에 얼마죠? 4.2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 부근에 기후연, 나가노라든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난카이 트러프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이 난카이 트러프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걱정이죠.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부근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 각 지역에서 진도 3 정도의 지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 부근 지역은 특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기후현에서 미야기현까지의 지역에서 기후현에서 미야기현까지의 이 라인에서 무감 지진들이 또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카야마현과 미예현 경계 부근에서 또 큰 무감 지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시카와 기후현 경계의 학구산에서 반나절 동안 100번 이상의 무감 지진이 있던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좀 걱정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지진이 오늘 한 번번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좋게 생각하고 여유, 뭔가 마음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도 큰 화산 폭발이 있었죠. 라팔마에서요.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에트나 화산 폭발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지금 이 딱 그렇게 불의 고리 한 곳만 우리가 찍어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전 세계 같이 움직이는 지구를 하나의 움직임으로 같이 봐야 되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의 화산 폭발을 일본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불의 고리 국가로 한정돼서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에트나 화산이라든지 지금 스페인의 라팔마 화산의 폭발도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소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자주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효고현 남부에서의 지진은 이거는 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효고현 남부의 이런 잦은 규모가 좀 약한 지진은 이거는 한신아와지 대지진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중소규모의 지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중소형 지진들이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효고현 남부 쪽의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진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토이카와 시조가 구조선 쪽에 이쪽 지진의 대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니시모시마라든지 스와누세지마, 이오지마, 사쿠라지마 계속 지금 후쿠토쿠 오카나바라든지 계속 지금 그 이외에도 많은 지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지진들에 대해서 이런 화산폭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니시모시마 주변에 어떤 그러한 작은 일들, 작은 섬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폭발 징호라든지 이런 것들, 화산되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최근에 있습니다. 특히 주로 오가사와라 제도 쪽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을 했었던 오가사와라 이즈대도 도쿄 이 라인에서의 큰 어떤 해적 폭발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에 얼마 전에 몇 번 추가된 그 500km의 해저에서의 지진은 이거는 분명히 어떠한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 밑에서 큰 폭발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화산 폭팔도 화산이 크게 폭발을 하면서 해저에서 이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지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해저 폭발이기 때문에 저 후지산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리가 해저의 오가사와라에서 거기 야만하시라든지 사이타마 도쿄 그 어디죠? 다이 그 뭐 사가미라든지 그 다음에 치치지마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그 다음에 이즈지에도 오가사와라 다 한 바운더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지산의 대폭발과도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저의 큰 폭발이 그 후지산의 마그마 마그마 방에 자극을 줘서 후지산의 폭발로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